이번에는 체크박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탈렛트에서 체크박스를 검색해서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. 빈 박스 하나가 나오는데 그 안쪽을 더블 클릭합니다. 선택 항목을 직접 입력하거나 데이터 리스트 혹은 링크드 데이터 리스트와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.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아이템을 추가해 줍니다. 그 다음 하단에 있는 스팬 디렉션으로 정렬을 정할 수 있어요. 스팬 디렉션을 로우로 스팬 카운트를 1로 세팅을 하고 OK 버튼을 눌러줍니다. 스타일 뷰에 있는 위드와 하이트를 지워줍니다. 해당 아이템이 가로로 정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.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. 체크박스가 테이블 구조 형태로 렌더링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.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와서 프로퍼티뷰의 렌더 타입으로 검색을 해 볼게요. 체크박스를 브라우저에 렌더링할 때 사용할 레이아웃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기본 값은 테이블이고, 네이티브, 체크박스 그룹의 옵션이 있습니다. 옵션을 바꿔가면서 브라우저에서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렌더 타입을 네이티브로 설정합니다. 체크박스 컴포넌트는 HTML의 네이티브 형태인 체크박스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.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해 볼게요.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테이블 구조에서 이번에는 네이티브 형태인 인프 타입 체크박스로 렌더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웹 스퀘어로 돌아가서 렌더 타입의 체크박스 그룹 속성을 적용해 보겠습니다.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해 볼게요. 이번에는 인프와 라벨을 디브로 감싼 형태로 렌더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웹 스퀘어로 다시 돌아옵니다. 렌더 타입이 체크박스 그룹일 때 렌더링될 개체의 태그네임을 변경할 수 있어요. 기본적으로 디브 태그를 이용하여 구성되며 태그네임과 아이템 태그네임 속성을 이용하여 최상위 태그와 항목별 태그를 설정합니다. 프로퍼티 뷰에서 태그네임을 검색해서 value 값을 ul이라고 설정하고 아이템 태그네임은 li로 설정해 봅니다.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까요?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해 보면 ul과 li로 된 html 구조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